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chilling입니다. 크메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다의 리액션 미디오를 늦지 않게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반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Bad Real Bro가 올라왔죠? 리액션 미디어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티저 영상은 봤습니다. 티저 영상을 보니까 반다 말고 한 명의 출연진이 눈에 띄어요. 제가 최근에는 이렇게 캄보디안 힙합 리액션 미디오를 그렇게 많이 찍지는 않았지만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캄보디아 힙합이 인프라도 좀 넓어졌고 뭔가 기반도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반다 아니면 디드웨이가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대부분 양강 구도로 독식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중간에 몇몇 래퍼들도 더 있었지만 뭔가 조이스만 보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랄까? 근데 요즘에는 신예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바람이에서도 열심히 뭔가 새로운 반다 이후에 넥스트 스텝을 밟기 위해서 새로운 래퍼들도 많이 발굴해냈고 그들이 또 폼이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반다의 Bad Real Bro 티저 영상에 반다 말고 지맹즈라고 하는 래퍼가 나옵니다. 저는 이 래퍼를 유튜브 추천 영상을 통해서 좀 몇 번 봤어요. 캄보디아에서 흔하지 않게 그릴플로우를 뱉는 래퍼였고 목소리가 상당히 돕했습니다. 아웃핏도 그렇고 뭔가 분위기도 오리지널러티를 상당히 중시하는 래퍼의 느낌이 좀 보여서 예사롭지 않게 봤는데 지맹즈라는 래퍼가 많이 떡상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 반다의 Bad Real Bro 뮤직비디오에 반다와 함께 상대 연기자로 이렇게 출연한다는 게 다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가 그를 캐스팅하는 건가? 아니면 반다가 그와의 작업을 예고를 하고 있다거나. 뭐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어찌 됐든 반다도 캄보디아 힙합의 어떤 파이오니어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루키들을 또 잘 봐주고 루키들과 협업을 하면서 루키들도 많이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은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 퍼스트타임 리액팅하는 기분으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다의 Bad Real Bro 입니다. 요키 렛스 게른 툴 샘플링 같다. 반다가 요즘에 샘플링을 은근히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캄보디아 크메르 전통음악 같은 거를 요즘 스타일의 힙합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지. 멋있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플러팅하는 그런 곡인가 보다. 역시 확실히 크메르 로컬 바이브가 섞이는 힙합은 시리어스한 주제보단 다 플러팅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아. 약간 로컬 시장 같은 데서 벌어지는 일 같죠? 아 이런 바이브의 음악도 오랜만에 듣는다. 저는 이게 가끔씩 들으면 캄보디아의 전통적인 어떤 무드가 섞여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런 반다가 만드는 비트를 들을 때는 약간 크메르 레첫? 이런 스타일 같아. 이름을 붙이자면 반다나 지멘즈나 시장 상인으로 나오는군요. 저 피티드 캡을 지멘즈가 잘 쓰더라고. 근데 컨셉이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뭐 저는 캄보디아를 가보지 않았지만 저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되게 보통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배경은 아니지.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 야 아니 은근히 보니까 반다가 이런 사랑 얘기하는 것 플로리팅하는 곡들은 조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생각보다 이 샘플링으로 나오는 목소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바이브가 특이하면서도 소울풀해요. 미니 스커트를 입으면 고운 피부가 빛난데 하하하하 저는 이런 반다가 표현하는 반다 스타일의 파리 트랙도 나쁘지 않아. 아니 그래도 플로우 스타일이 돕하고 랩 기술이 좋으니까 플로우팅하는 곡도 상당히 플로우가 하드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이멘즈나 반다나 이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죠. 거의 뭐 반다식으로 표현하면 힙합 세레나데 같은 곡인데 세레나데잖아 이 정도면 우리의 운명이 우리 하나로 뭉쳤대 가사 좋다 사실 여자는 막 치링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배드걸한테 더 오히려 호감을 느낀다는 이런 내용이죠. 아 단념하고 돌아가는 거네 근데 또 배경이 시장이니까 재밌어 아 두 사람이 맥주로 화해를 하는 거구나 이런 컨셉 재밌어 기존의 힙합 뮤직 비디오에서 볼 수 없던 배경과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샘플 원곡이 되게 궁금해졌어 되게 반다는 참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음악들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걸 재해석을 잘해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반다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게 카니에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물론 카니에랑 표현하는 음악적인 방식이나 무드는 다르겠지만 과거의 것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뭔가 요즘의 방식으로 풀어낸다는 거 이게 원래 예전에 카니에의 음악작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반다가 그거를 지금 현재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곡과는 별개로 뭔가 하이브리드적인 거 새로운 음악적인 시도를 굉장히 과감하게 하는 거 장르를 넘나든 그런 걸 보면 진짜 카니에의 역할을 캄보디아에서 반다가 하고 있지 않나 이 곡도 들어보면 그냥 제 혼자 명명진 게 크메로 레첫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레첫 안에서도 샘플 원곡을 어떻게 요즘의 스타일의 힙합으로 재해석하느냐 반다가 참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캄보디아의 어떤 문화나 로컬 바이브 중에는 이렇게 남녀관계 프롤팅하는 이런 무드들이 약간은 좀 깔려있는 것 같아 그런 문화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지 그런 가사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되게 재밌어요 반다는 이렇게 제가 이제 그냥 획일적으로 알고 있던 힙합의 어떤 시야를 트이게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아티스트거든요 그래서 아 캄보디아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바이브로 갈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항상 좀 배우는 것 같아 항상 뭐 칭찬을 해왔지만 더 이상 칭찬할 것도 없죠 워낙 뭐 캄보디아 힙합의 워낙 뭐 원톱으로서는 뭐 영실상부한 최고의 아티스트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